인사도 말, 인사도 말로 하면 안 돼요, 어떡하지? 아이고, 답답. 아,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어? 어? 민세야, 이모 하나만 주세요. 응. 아, 하나만 주세요. 아, 아파. 공가락 갈 곳을 잃었어요. 아. 아. 아이. 아, 아파. 호잉. 우와. 글씨를 이렇게. 아, 안녕. 아, 하하. 아, 하하. 아, 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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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으응. 으응. 와. 맛있어. 맛있어. 아, 이거 심해야 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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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끼고 있는 것이다. 나도 한 번만 더 bull하고 있네. 그것도 그걸 하네. 나도 나를 내고 있네. 내가 낸다. 내가 낸다. 나는 안 natur자. 나는 우리의 한국 시기를 한 번만 더 사랑해. 나는 그렇게 사랑해. 나는 우리의 한국 시기를. 나는 우리도 내가 칼을 하러 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을 떼다니. 성을 떼다니. 경건해졌다. 편하게 앉아봐야겠다. 가까워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커 보인다. 응, 설마. 안 불었다. 나는 안 불었다. 에이, 빨리 내려야지. 안 불었다. 안 불편하네. 안 불편하네. 지고 가는 느낌이야. 너무 슬프다. 합장은 하신 것 같아. 안 불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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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불편gentle. 아멘 하하하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하하하하 호우! 야 진짜 희한하구나 기분이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나도 숙제 뭐예요? 작사 체험 같은 건데 작사 체험 이거 로고송인데 여기다가 보영 씨가 오늘 우리 인터뷰 대화 소감을 가사를 써줘 짧아요 짧아요 아 귀엽다 나의 염화 이렇게 해야 되나? 우와 귀여워 글자까지 귀여워 글자까지 귀여워 글자까지 감사합니다.